그 다음에 윤석열이 당선 후에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노다진이겁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의 부패 약탈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패 국민 약탈 세력인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JTBC가 선거보정금 사기 혐의를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재명 하나겠냐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까 국민의당 안철수 쪽도 2016년 사건들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일종의 선거보정금 사기랑 비슷한 거 혐의가 무죄가 밝혀졌지만 선거보정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부분은 오케이가 됐는데 그게 범죄를 구성하냐에 대해서 무죄가 된 거예요. 그 경우는 결국 당비로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대업 한 총련 출신들한테는 이런 종류의 행위가 상식이 아니겠냐. 김혜경 씨가 뭐 아무데나 벅화 막 긁고 자기 집 건너편에 무슨 GH 경기주택공사 집이 들어오고 그 집의 원래 주인은 또 김혜경 씨랑 아삼육인 친구 사이고 뭐 소고기 뭐 그런 거죠. 뭘.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이자들은 그냥 태연하게 이런 걸 그냥 저지른다. 윤미향 그다음에 김원웅 그냥 태연하게 저지른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이자들이 언론 인터넷 담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자들한테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한 거예요. 윤미향 문제가 이번에 제기된 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동안 내내 쌓여 있었는데. 김원웅 그거 내내 쌓여 있다가 이번에 제기된 걸 거거든요. 누가 그걸 몰랐겠어요. 다 알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좁은 사회인데. 이걸 왜 제기가 안 되냐. 이해찬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등장했을 때 그런 소리 했잖아요. 보수를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총리했다는 자가 할 소리예요 저게. 국민의 절반을 불태워버려야 돼. 흉악한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수십 년은 우리 세상입니다. 이런 식의 취지의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거 문재인만 봐도 얼마나 간이 부었는지를 알아요. 문재인이 청와대발 개헌안을 내놨죠. 그걸 조국이 아마 발표했을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때 민정수석이 어떻게 비서 나부랭이가 개헌안을 발표하냐고. 수석이라고 하면 비서인데. 그 개헌안이 말이 좋아서 개헌이지. 그러니까 국채변경 시도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일조는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문재인의 헌법 변경안은 뭐냐면 주권은 국민에게서도 나올 수 있지만 주민에게서도 나올 수 있다 해요. 주권의 소스를 국민과 주민 두 개로 만든 거예요. 주민이라고 할 때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국내 거주자. 조선족. 파키스탄 아저씨.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채변경 시도거든요. 헌법 일조를 바꾸려는 국채변경 시도예요. 개헌이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이 과연 국채변경을 포함할 수 있냐. 이거 저는 국가 반역형이라고 봐요. 이 정도를 저지르는 판에 그동안 저지른 게 한두 개겠어요. 이게 국가 반역이라고 지적하는 건 백모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최초일 거고. 그러면 그 많은 언론인들, 그 많은 헌법학자들 뭐하고 계셨던 거냐고. 그냥 아닥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저런 거에. 머릿속에 어떤 금기에서 막혀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면 손해봐. 그 금기에서 막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동안 쌓아졌던 폐약질이 한두 개겠냐고. 그거 이제 그냥 밝혀서 계속 까면 되는 거예요. 연구사정하면 되는 거예요. 연구숙정. 연구숙청하면 되는 거예요. 노다지죠. 일종의 노다지예요. 물론 정치적 긴장도는 굉장히 올라가죠. 올라가든가 말든가 죽을 똥살똥하고 계속해서 싸움 거는 거죠. 계속해서 쥐어 패고. 일종의 노다지예요. 저것도. 여기서 잠시 헌법일조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굉장히 저쪽 강통진보, 강통좌파의 지표에서 제일 불호하는 노래가 헌법제일조라는 노래입니다. 윤민석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일종의 천재예요. 이 사람은 국가보안법에 네 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대원소는 인류의 태양,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뭐 이런 거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헌법제일조라는 노래를 지었고 이 노래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부르기 따라 부르기 좋고 강렬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깡통진보 지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이거 우파 우리 보수 쪽, 보수 공화시민이 한번 지표에서 갖다 틀었으면 좋겠어. 그럼 윤민석 씨가 이제 그걸 청구를 한다든지 혹은 뭘 할 거라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렇게 좋은 노래다. 당신 그동안 김일성 찬양 노래 여러 개 지었는데 북한 찬양 노래 평양에 가봅시다인가 그런 것도 짓고 그거 다 상세하고도 남을 정도의 훌륭한 노래여서 우리가 틀어줬다. 당신 정말 이거 우리 트는 거 반대할래.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헌법제일조 존중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 윤민석이한테 한번 퀘스톤을 던져봐야 돼요. 한번 이거 많이 틀리면 걸리니까 제가 15초 정도 안에만 이게 어떤 노래인지 한번 느낌 들으시면 아 맞아 그거 저희들 많이 틀었어. 직접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좋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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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국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단순한 리듬이 굉장히 단순한 가락이 강렬하게 반복이 돼요. 이 노래 가사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딱 그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노래는 이제 연주를 어떻게 하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한 4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문장이 4분 동안 반복되면서 이게 각인이 되면서 상대방은 민주도 아니고 공화도 모르는 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민주를 알고 공화를 하는 것. 이 노래가 이게 문재인 덕분에 없어졌어요. 깡통좌파 집회에서. 문재인이 저 개헌안 발표할 때 대한민국은 주민자치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과 주민 둘로 나눠져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주민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노래를 그나마 다 안 틀어. 얼마나 좋아. 이 좋은 노래를 쟤들이 그냥 자기들 깡통좌파 깡통진보할 때 틀었던 거를 스스로 이제 도둑놈 발에 절여서 안 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 노래 우리가 갖고 오고 싶어요. 제가 이 노래 참 부러워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 후 노다지 네 번째. 사회로 부정혹이 만약에 규명이 된다면 이거 진짜 노다지입니다. 부정이 드러나면 국회 전체를 사퇴시켜야죠. 선거 전체가 무효인데. 정당 개편이 아니라 이건 정치 혁명이 됩니다. 기존 정당판에 의한 질곡. 지금 대한민국을 거의 질식사시키고 있는 기존 정당판에 의한 질곡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586 한총련 세력이 정리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종중 친중이 정리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까고 보면 그럼 해킹 어디서 들어왔어 그때. 서브해킹 해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자료는 없는데. 그 당시에 방화벽이 화웨이 거였고 네트워크 장비들이. 그 당시에 서버가 네트워크 보안이 잘 되는 국가 전산센터 나주에 있는 거기가 아니라 이상하게 과천으로 옮겨져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건 그러면 우리가 커스텐마크가 중국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살고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다지가 네 개나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무개념 파멸로 가는 거예요. 무개념 폭망으로 가요. 왜냐하면 뒤에 이게 딱 이게 그 등 뒤에 뭐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저께 보여드린 그림이죠. 국힘이 6개 계급이에요. 집단은 한 7, 8개 집단이고. 제일 최상위 포식자 기급이 어디냐. 조중동입니다. 조중동이 바람을 이렇게 부냐 저렇게 부냐에 따라서 휙휙 쏠립니다. 조중동이 바람을 불 때 지들이 직접 부는 경우도 있지만 스타를 내세웁니다. 김무선,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김종인.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바람을 잡습니다. 다행인 건 윤석열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 중에 거의 다 맛이 갔고요. 지금 이준석과 홍준표 한 빈사상태에서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 스타밑에 세 번째 계급은 뭐냐. 국회의원, 광역장, 기초장인데 이 중에 당연히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의외로 중앙당료가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국힘이. 중앙당료 우리 같은 사람들 민원인 취급하고 쌍컷들 취급합니다. 그리고 보좌관, 비서관도 국힘은 좀 살벌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급은 뭐냐. 국회의원 받지 못하는 원회 당협위원장, 광역위원 기초위원들이 네 번째 계급을 이루죠. 다섯 번째 계급은 뭐냐. 당협의 사무국장 및 스태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급은 뭐냐. 당원인데 굉장히 순박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무개념이거나 너무 양순해요. 그냥 따라가. 이러한 생태계가 딱 강구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번에 지금 후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참관을 좀 시민 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 공명추가 만들어졌죠. 늦게나마. 그것도 시민들이 박박거려가지고 늦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대로 뭐하냐 이거야. 꿈쩍도 안 해 당은. 꿈쩍도 안 해. 정말 이상한 당이에요. 이상한 당. 아니 251개 지역구 지역 지구당 중에 당원협의회 중에 유일하게 공명선거 시민진영과 손잡은 데는 종로구의 최재형 후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었으면 국힘 정말 반맛 없어지는 당이에요. 이런 자들인데 윤석열 당선됐어요. 그럼 마음속으로. 대통령은 정치중립 지켜야 되잖아. 당신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우리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조중동 바라보죠. 저 사람들의 우주는 조중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동서를 지오센트릭 지구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기는 조중동센트릭입니다. 저 사람들의 우주는 조중동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상황이. 조중동은 마지막은 목표가 뭐냐. 대한민국의 공화국 체제를 약화시켜서 자기들이 캐스팅보트를 잡는 그러한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목표죠. 그게 미국 빅미디어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 목표예요. 그게 적나라하게 보인다고 지금. 저게 황당한 정당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노다지 4개는 터져 나오는데. 가설은 이겁니다. 노다지가 전개되어 정치급변 계절이 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미중 대립 진행되고 미국에서 정신문화가 보수공화주의로 정리돼 나가고 한국에서는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자기 권력 게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 진짜 적폐는 깡통 좌파 적폐거든요. 깡통 적폐가 진짜 적폐예요. 거기 계속하면서 숙정 내지 숙청 작업할 거고. 그다음에 사회로 부정선거가 만약에 진상규명이 되는 그런 상태가 오고. 그러면 정치급변 계절이 막 펼쳐지는 거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이 정치급변 물결에 올라타든가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 휩쓸려져서 익사하는 거예요. 무개념 폭망이야. 혹은 올라타면 노다지를 켜는 거고. 그런데 이 정치급변 물결이 오면 온갖 보수파리 우파파리들이 튀어나와서 그냥 계속 떠듭니다. 그러면 이런 금물살 속에 딱 등대불같이 불을 박히고 깃발을 딱 하고 해서 꿋꿋하게 무게중심을 잡고 나가는 배들이 몇 척이 대형 배들이 쫙 떠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물결 속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다 망해요. 기회가 위기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석유 나서 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나서 망했습니다. 기회가 위기예요. 밭에다가 비료 함부로 뿌리면 웃자라서 작물 다 쓰러져서 죽어요. 이건 아주 고성능 비료 뿌린 거랑 똑같다고요. 갑자기 이런 굉장히 좋은 어떤 변화의 가능성들이 막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무려 4개가 한꺼번에 따따불로.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관점과 정신의 확립이에요. 보수공화주의죠. 그래서 책을 쓰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돌아버리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 순박하면서도 지능적인 민초 네트워크예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박하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가림하고 있어. 나 거기서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후보님, 우리 당원협의회장님, 우리 의원님하고 따라다니면서 거둘 거 없어. 야, 너 정치 똑바로 좀 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관점에서 정치인을 대하는 사람들. 이게 순박하여. 그러면서 동시에 보수공화주의적 그런 식견을 갖고 있어. 지능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민초 네트워크로 딱 아래를 구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난잡한 보수파리, 우파파리가 도태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 필요하냐. 최소 10만? 아, 20만이라도 좋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언제 형성될 건데. 대선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참관 감시 캠페인, 앞으로 100일 동안 이어집니다. 여기서 형성될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국힘이 이 시민에너지를 안 받은 게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국힘이 어떤 상태라는 거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저 당. 지들이 이해 당사자인데, 선거 부정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고, 관심 가지면 자기들끼리 내부 총질해서 제거하는 이상한 집단이네, 저거. 저거 정신병 또라이 자해 집단 아니야, 정치 자해, 정치 자행업자들 아니야? 이 생각들을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이 자기 시간들에서 거기 가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한 4만에서 6만 동원될 겁니다. 뭐, 최소 좀 10만까지 동원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6월 1일에는 이거 훨씬 더 많이 동원된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도 그거 딱 보고 이제 동원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20만, 10만이면요. 한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 400명, 500명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다양한 지역 민초 민주주의 캠페인 할 수 있습니다. 어, 평등법? 그거 누가 발의했어? 어, 대표 발의해, 그 김모 의원. 같이 발의한 사람 20명? 어, 선거구 어디야? 어, 선거구 거기 21개 선거구 중에 우리 조직 가동할 수 있는데 어디야? 어, 거기 특정 지역 빼고 19개 가동하네. 오케이, 때려! 주중에 월, 화, 수, 목, 금, 거기 지하철역, 기타 등등 번잡한, 동선 번잡한데 8명씩 배치해서 하루에 4시간씩 아침에 2시간, 오후 2시간, 저녁 2시간, 퇴근 시간 2시간 해서 피켓팅. 국회의원 땡땡땡, 너 동성애자냐? 네 딸 동성애자냐? 네 아들은 남자랑 잠자냐? 너 왜 이런 걸로 가족을 만들겠다 그래? 너 남자 며느리 보고 싶냐? 너 여자 사이 보고 싶냐? 박살나는 거예요. 6개월만 딱 때리면. 우리가 캠페인 했거든요. 용인에서 정춘숙. 박살나버렸어요. 월, 화, 수, 목, 금 그렇게 때리고 우리 동지들이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동지들입니다. 또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 커뮤니티랑 결합해서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한 100명씩 가서 가두시위에 행진하는 거예요. 6개월 그렇게 때리니까 주저앉아버리더라고요. 용인 정춘숙이. 다음에 재수는 못해요. 그렇게 한 번 맞으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정춘숙 하나가 아니라 정춘숙과 같이 서명한 20명을 동시다발로 그렇게 전국에서 때려버리세요. 숨도 못 쉬어요. 쟤들. 쟤들은 확신법이 아니라 기회주의적 약탈자들이에요. 저렇게 하면 거기로 간다 하면 가만히 얌전해져요. 그래서 노다지냐 폭망이냐. 이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머리를 잘 써야 되지만 동시에 그걸 결정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민초 민주주의 진영의 배가 있냐 없냐에서 결정됩니다. 열쇠는 우리 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찍고 제3후보로 참관 감시하세요. 제가 국힘이 거시기한다. 우리 시민 안 받았다 하니까 갑자기 댓글에 국힘이 정례입니다. 떨어졌어요. 안 찍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우리는 행복할 권리 계십니다 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젊은 애들한테. 야 너한테 행복할 권리 없어. 너 우주 창조할 때 땀 한 방울이라도 도왔냐. 너 우주가 만들어질 때 너 한 시간이라도 노동 같이 도왔냐. 아니잖아. 세상에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네가 요구할 권리가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세상을 어떤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데 대한 너의 자유가 있는 거야. 똑같죠. 국힘 개판이죠. 거꾸로 말할게요. 국힘이 개판이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요구하고 기대할 권리가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거요. 지식인과 민초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개판이라는 얘기는 지식인, 성직자, 민초가 개판이라는 소리예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판이니까 이번에 안 찍습니다. 이런 한가한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 하덜덜덜 마세요. 하지 마시고 윤석열 찍고 제3후보 김경재, 오근호 후보 같은 저희가 무결선거 네트워크 조인하시면 저희가 다 루트 다 해서 배정해 드리니까 제3후보로 참관 감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3후보에서 동네 동지들을 만나십시오. 그 동네 동지가 한 지역구에서 한 지역구에서 100명이 되면 세상이 흔들흔들합니다. 그 동네 동지가 국회의원 한 지역구에서 말하자면 1000명이 되면요. 전국적으로 20만 명 되면요. 저희들 숨도 못 쉬어요. 대한민국은 조용해집니다. 그냥 고속으로 질주하는 포르쉐 최고 사양 자동차 같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급변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변의 목에 가서 지키고 앉아 있어야 돼요. 오히려 국힘에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들어가야 돼요. 동시에 평당원 네트워크 정정당당으로 서로 네트워크 딱 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정정당당은 선거 참관 감시운동 무결선거 네트워크 www.무선.kr과 함께하고 있고요. 교육감호거 단일화운동 마이처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